염소장 밑에 고구마 밭은 이렇게 넉 줄을 저 밑에 넉 줄을 전부 꺾어서 심으면서 염소들 먹이로 줬더니 이파리를 다 뜯어먹으니까 이 큰 고구마들 밑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를 지금 염소가 이파리는 다 뜯어먹고 밑에 좀 큰 고구마들이 노출되어 가지고 오늘 할 수 없이 이제 여기도 여기는 자색고구마가 아니고 풍고구마예요 고구마 밭을 좀 캐려고 부랴부랴 사방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네요 고구마가 드러나고 있어요 염소들이 술을 먹고 나니까 고구마 밭에 고구마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는 별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잘 됐나봐요 고구마가 노출되는 거 보니 한번 캐봐야 되겠어 오늘 여기 오게 돼요